안녕하십니까 가발아재 tv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가발아재가 수제에 맞춤 가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제에 맞춤 가발은 가발아재가 직접 본을 뜨고 몰딩에서부터 모발 신기까지 또 가발 스타일까지 가발아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제작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2주간 소요되고 오직 고객 한번만을 위한 맞춤 제작을 해드립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발과는 전혀 다른 느낌과 가볍고 통풍이 되어서 딱 한번만 써보신 고객은 다시금 수제에 맞춤 가발을 찾게 된답니다 가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발같은 가발 가발같지 않고 뇌머리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가발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가발을 원점은 모발 수치 없는 분에게는 성령 가발로 또는 수제에 맞춤 가발로 또 모발 수치 부족한 분에게는 한올증모술 보톡스증모술 리바이탈증모술 이식증모술 등으로 모발 수치를 보강해서 없는 모발도 있게 해서 아저씨를 오빠로 또 아주머니를 언니로 볼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드린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무준머 가발 원점은 글로벌 두피관리 전문 브랜드인 리디아 153을 사업 내에 입점해서 탈모 커버와 두피관리까지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두피관리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두피관리사가 정밀 두피 전달을 통해 고객에게 꼭 맞는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두피 탈모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한 기무중론 가발 원점에 상담하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가바라제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길 가바라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가바라제 tv 이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